하루 계속 바빴어요 쉴 틈 없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샤플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아 선생님 화면을 안 켰고 잠깐만요 자 이제 나올거에요 알파벳 불러주세요 엠 오 오 오 오 엔 모여서 뭐가 되죠 엠 오 오 엔 모여서 무슨 소리 내죠 음 뭐 맞든 틀리는 마우스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래요 문 이래요 문 뭐라고요 문 오케이 그렇다면 엠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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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모르겠어요. 맞든 틀리는 소리내보세요. 오케이. 들어볼까요? 뭐래요? nose, nose 이러네요. 왜 nose가 되냐? N은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 O, O, A, O 그렇지. 귀엽겠네. O, O, A, O 중에 O가 됐어요. O, O, A, O가 못했어요. O 됐죠. 그래서 no 됐죠. S는 E는 소리가 안 났어요. 소리가 안 나는 대신에 건너 건너집에 가서 이 글자 보고 같이 놀자 네 이름 뭐니? 한다고 그랬어요. 이 글자 이름 뭐예요? O, O. 그래서 O가 O 소리 나서 합쳐서 nose 됐습니까? OK. nose 해도 되고 nose 해도 됩니다. nose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알파벳 O, O, C, T, O, P, U, S 오 알파벳 잘한다. 모여서 뭐가 되죠? 맞든 틀리든 읽기 BETS OK. 케이 그러면 오는 오 오 아 어중에 아 아 오케이 씨는 뭐 중에 그 중에서 뭐 됐죠 케이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악 악 티오는 터 오가 힘 빠져서 어댑죠 여과의 소리가 악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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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악터 이런 소리 납니다 우리말로 하면 P는 U는 U도 힘 빠졌어 S는 합쳐서 악터퍼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악트버스 오케이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여과의 소리가 악터 퍼스 악터퍼스 악터퍼스 쓸 수 있겠어요 잠깐만 조금만 더 하고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N E T 모여서 무슨 소리 될까 며칠 넷 넷 넷 N E는 N E는 뭐 중에서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 E E E 어 중에서 뭐 됐어요 E T quest E E E E E E E E E Eay E